가보실까요? 자... 이거... 조차 거리는 좀 부담감이 있어 보입니다 13m? 13m 갑시다 자, 왼쪽 반 컵 13m를 보자고 13m? 13m? 아... 커팅! 아... 잘합니다! 잘 봐요 3m 말고 13m 아니 왜 이렇게 조금만... 마무리는... 빅보이? 해야죠 이게 똑바로예요? 똑바로라니까 똑바로 아... 멋있어 저 방법 좋네요 자, 거리가 2.2m 아... 실수하니까 실수하고 맙니다 아이고 이게... 괜히 이익을 신고 이제 아, 그럼요 이겨야죠 자, 이겨야죠 아니, 예능인 말고요 저 박인비 선수를 이겨야죠 아, 박인비 선수를 이기고 싶다 아... 아, 이건 재료되잖아요 맞아요 예능인 말고, 예능인 말고 예능인 말고 박인비 선수를 이기고 싶다 예능인 말고 박인비 선수를 이기고 싶다 예능인 말고... 이기실 거니까 좋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김혜리 프로... 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김혜리 프로 왜 그러세요? 아니 이게... 아니 뭐가 이상해요 네 미끄러워서 아니 진짜로요 아 지금 표정이 아주 진지합니다 티샷 좋아요 날아갑니다 쭉 자 볼까요? 24m를 찍고 내려옵니다 고도 24m를 찍고 내려오네요 아까 그 3m 파팅이 좀 많아요 그나마 나이스 샷 왜 저희는 자꾸 나무가 이렇게 하나씩 아 나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뛰어넘을까요? 뛰어넘어요 넘었어요 덩크숏 뒤로 당겨진다 야 그래도 진짜 잘했다 나이스 나이스 와 나 진짜 100% 걸릴 것 같았는데 백스피인이 엄청 많이 걸렸어요 역시 또 퍼팅은 나에게 맡겨라 킥나바 그나마 돌려놓고 쳐주지 않을까요? 에이프론? 8m 보고 퍼터치죠 에이프론이 2칸 걸리니까 2m를 더 잡으시나요? 그럴까요? 보통 물어본 거예요 이것도 저도 그렇게 해요? 아니요 자 넘어가지 않습니다 방해 공작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킥나바 집중 됐다 좋습니다 아쉽네요 아 보기로 마무리 중이었습니다 펄티드 보기 정말 아쉬웠던 퍼팅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예능인 버디도 불만합니다 자 버디 할만한다고 자 누가 나올까요? 자 자신없는 거는 발을 빼버리네요 심장 이번에도 안 보고 쳐보세요 소신껏 소신껏 이걸 근데 안 보고 치면 한 컵을 얼마나 봤는지 어떻게 알죠? 그냥 보이는데 자 빅보이 한타 줄여주세요 약간 버싱 골프 그렇지 아 그림자 탑 봐 예능인 팀이 한타를 줄일 수 있는 졸아시였습니다 자 과연 빅보이 자 퍼팅 자 퍼팅 아 넘어가네요 넘어가네요 아쉽습니다 빨간 글씨 빨간 글씨에 똑바로 아 이때만 나오는 심장이 왠지 얄리워요 네 나의 나이스 터치 나이스 바로 마무리 됐네요 이거 마침 이 채널을 딱 틀었을 때 웃는 사람 아니겠지 아홉 번째 홀 자 이제 전반전 마지막 홀이죠 자 전반전 마지막 홀 아 순간 본인 드라이버를 못 잡고 있어요 지금요 아 좀 덕이다 잠시만요 그럼 아까 뭘 웃긴 거예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드라이버 아니 드라이버 여기서 우리 아까 한 번도 드라이버를 안 쳐보셨나?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아 자 파3홀에서만 티샷을 했나 봐요 그쵸 네 네 이번에 드라이버를 처음 잡는 겁니다 구본홀에서 신명 보여주시죠 자 441m 딱 200m만 쳐주실래요? 알겠습니다 고지를 찍고 내려오네요 자 거리는 200m 넘어갔어요 202m 워프에 떨어집니다 양속된 200m 넘었네요 거리가 상당하네요 신중하게 샷을 준비 중입니다 자 다큐인 팀 저희는 관심있게 있어요 티샷! 쭉쭉 나이스 31.3m 찍고 내려옵니다 높이가 킹나바니가 못 따라가겠네요 자 볼까요? 똑바로 오시다 페이드 페이드 악성 페이드 존래 딱 존래 네 딱 존래 본인은 모르는 딱 좋은 페이드 잘 쳐요? 페이드 잘 치면 내가 칠게요 네 됐고요 자 심장 네 쳤습니다 자 또 과했어요 과했어요 올라가나요? 어어 아 올라오 아이고 야 이거 어렵다 어렵다 야 이거 뭡니까 안 죽은 게 그냥 죽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소리가 안 죽여요 아무튼